신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신대학교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특위위원장 서재일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신대는 올해 개교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온 자부심을 교단과 학교 안팎에 새겼으면 한다면서 총장의 선출 방법과 자격 문제, 법인 이사회 운영과 효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청회는 한신대 특위 관계자들의 대표 발제와 질의응답, 종합토론과 한신대학교 현황브리핑, 질의응답과 폐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